안녕하세요.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R&D 혁신제품에 관련한 이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합니다. 연구개발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됩니다. 아울러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에 참여 대상이 되어 초기 팔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